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일을 책임지는 남자 김선수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대전에서 열차를 타고 지금 막 방송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오늘 증시하러 어떠셨나요? 오늘은 코스닥, 코스피, 약보합제로 여전히 마감을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미국과 중국의 여파 싸움으로 해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졌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은 하루였습니다. 그 대신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은 계속 제조업과 바이오 코스닥 업체에 대거 물량들을 매집을 했던 하루였고요. 자 미국에서는 그동안에 금리 상승으로 인한 기술주들의 하락으로 인해서 재차 다시 한번 반등이 있었는데 자 연중 최고점을 S&P 지수도 달리고 있습니다. 이 덕에 국내 증시 오늘 조금 예상을 했지만 3,150선에 종가 안착을 좀 했으면 했는데 여전히 좀 부족했던 아쉬운 하루였습니다. 자 그 덕에 우리 국내 증시 계속해서 호황을 이루면서 외국인들 순매수 이어졌습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지금 한국과 대만의 이슈 특히 이제 반도체 슈퍼사이클 이 부분을 다음 주에 한번 꼭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하나 이슈 여전히 연기금 주식 계속해서 대거 사들인다는 비중 확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허용 범위는 계속해서 좀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기간 투자 그리고 연기금에서 어느 정도의 코스피 대형 200군에 해당하는 종목군들을 쓸어 담을지 이 부분을 한번 꼭 기사 뉴스 한번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제 돌아온 외국인이라고 지금 방금 앞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반도체 수요 때문에 앞으로 이제 자동차 부품 관련주까지도 영향이 있었고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엊그제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산공장이 잠시 중단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반도체의 부품 부족 현상이었는데 앞으로 이제 반도체가 이제 3분기 2분기 실적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이 포지션 구간으로 간다고 하면 반도체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그에 따른 코스닥 부품 관련 업체 2분기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양호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으니 항상 제가 차트 보시면서 대형 전략 구사하시라는 게 지금 부품 관련주들 하락 패턴으로 좀 많이 돌아서고 있습니다. 우상향하는 패턴들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체크 포인트 하시면서 오늘 준비한 강의 선물 차트와 그리고 주식 차트를 보시면서 왜 지금 이런 시장에서 반등이 어떻게 돌아서는지 차트 한번 보시면서 오늘 준비 강의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사실은 벌써 14강 벌써 14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계속 주식만 가지고 좀 설명을 좀 하다 보니까 선물에 대해서 좀 이해력이 좀 부족을 좀 많이 하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 기아차 삼성전자 현대차도 개별 선물 주식이 있다.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 현재가창 보시면 한 주 막 삼성전자 보시면 한 주 한 주 가지고 막 매수 매도한 게 있죠. 그게 우리 시청자분들께는 삼성전자의 개별 선물로 인해서 누군가는 샀다 팔았다. 누군가는 하향으로 매도를 하고 누구는 상승장에서 매수를 하는 그런 식으로 좀 가볍게 인지를 해주시고 바로 이제 좀 선물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하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선물 생일 선물을 드리는 기프터가 아니라 선물 피처하우스 컨트랙트라고 해가지고 미래에 대한 가격을 제시를 했을 때 지정된 가격에 의해서 파생상품의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품질, 수량, 규격 등이 표준화된 거예요. 삼성전자, 기아차가 시장에서는 표준화가 돼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금융사산으로 미리 결정된 미래 지금 방금 퓨처라고 말씀드린 일정 시점에 인도 인수할 것을 거래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국내 선물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국내 선물은 3월, 6월, 9월, 12월 분기 두 번째 목요일입니다. 두 번째 주 목요일이 아니고요. 두 번째에 해당하는 목요일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옵션 만기라고도 겹칠 때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꼭 한번 암기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이 파생상품은 인간이 만들어낸 재테크 중에서 가장 혁신적이에요. 주식은 상승일 때만 수익구조가 가죠. 하지만 파생에 따른 선물이나 옵션 구조는 하락일 경우에도 수익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양방향 매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삼성전자를 8만원에 매수해서 9만원까지 올라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장기투자 또는 수익으로 천천히 하나, 한주, 두주 매수를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9만원대에서 8만원대를 내려가는 걸 예상을 하고 매도, 즉 하향으로 포지션을 잡습니다. 이게 바로 선물의 가장 큰 양방향 매매라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인수 조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인수, 이 특정 일에 따라서 거래를 딱 하는데 표준화됐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여기는 아파트도 포함이 될 거고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으로 봤을 때는 기아차, 삼성전자 등이 다 있을 텐데 무조건 선물은 현물과 틀립니다. 다음 제가 준비한 자료에 현물과 선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선물 파생탐품 중에서 선물은 인수하고 인도할 것을 약정한 거래에 무조건 결정된 가격에 해야 됩니다. 무조건. 이것을 무조건이라고 설명을 드리는, 미리 결정된 가격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를 하시면 정말 쉽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무조건 미리 결정된 가격의 인수, 인도, 사구, 파는 양방향 매매라는 거 꼭 잊지 마십시오. 선물의 개념에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미래에 정해진 일정 시점, 미래의 시점이에요. 그럼 방금 말씀드려도 3, 6, 9, 12월 달에 선물 만길이 있습니다. 그러면 1월 달에 삼성전자가 오를 걸로 저는 가지고 있는 정해진 일정 시점에 주식을 현재 합의된 가격에 사구 팔 것을 약속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1월 달에 삼성전자가 나는 3월 만기일까지 9만 원 갈 거야, 10만 원 갈 거야 해서 상승에다가 투자를 했습니다. 또 비라는 분은 1월에 9만 원에서 6만 원, 7만 원까지 또 하락을 할 거야. 그것이 바로 미래에 정해진 일정 시점이 바로 만기일에 무조건 보유하고 있는 선물 포지션을 정리를 해야 되는 게 바로 일정 시점입니다. 그러나 기간이나 외국인들이 해치라고 하죠. 누군가는 현물은 사고 달러로 어떻게 돼요? 항상 제가 보라고 말씀드리고 환율, 환율을 바뀌고 위해서 누군가는 선물을 매도를 하고 현금은 무조건 매수를 하는 해치성 투자 기법이 외국인들이 왜? 자금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그렇게 구성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개별 주식, 개별 선물을 꼭 체크를 하라는 게 바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수가 항상 우리가 내려앉을 때, 조정을 볼 때 제가 요즘은 최근에 다우지수를 보지 말고 뭘 보라고 했냐면 나스닥 선물지수를 보라고 했습니다. 나스닥 100. 지금 기술주들은 미국의 국채금리로 인해서 굉장히 오르락내리락하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애플 주가도 많이 상당히 올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검색창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조금만 신경을 쓰셔서 보신다고 하면 이런 것까지도 충분히 다 이해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선물에 예시를 하나 딱 놓을게요. 방금도 제가 삼성전자를 말씀을 드렸는데 삼성전자를 선물 만기일이에요. 방금 말씀드린 36912 분기 만기일 때 7만 5천 원에 팔기로 한 선물 계약 삼성전자의 개별 선물 한 계약을 예를 들어서 한 계약을 선물 만기일에 삼성전자가 6만 5천 원이 되든 9만 원이 됐든 정해진 가격에 무조건 팔아야 됩니다. 누군가는 또 사야 되겠죠. 누군가는 그러면 손실을 보고 누군가는 득이 되겠죠. 그래서 항상 누군가는 그러죠. 주식하고 선물하면 지방 망하고 쪼박 찬다고 이런 얘기까지 좀 하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주식보다 선물이 우리 시청자분들께는 수익 구조로 오히려 더 낮아요. 더 좋다는 얘기예요. 저평가된 종목 찾는 것도 좋지만 지금 시장이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제는 글로벌 시장이에요.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나라가 싸우면요. 고려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우리나라 증시는 폭락을 합니다. 2018년 리몬 브로더스 사태 왔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갑자기 거래를 하는데 하루에 100포인트 150포인트 빠지는데 무섭더라고요. 악소리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선물을 가지고 하락할 걸로 예상을 했던 사람들은 엄청나게 수익 구조가 왔죠. 미리 알고서 덤볐던 미국의 펀드 헬지 이런 매니저들은요. 큰 수익이 났어요. 그것도 인간이 만들어낸 재테크 부동산 담보대출로 이루어진 미국의 리몬 브로더스 사태가 국내 증시 세계 증시가 초토화됐던 게 바로 2008년 10월이었죠. 그래서 지금은 많은 시청자분들이 많은 투자자들이 선물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 다음 자료 한번 또 말씀 한번 드릴게요. 그래서 선물이 무엇이고 현물이 무엇이고 정말 저는 좀 헷갈립니다. 하시는 시청자분들은 말 그대로 현물 거래는요. 돈을 주고 물건 거래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식시장이죠. 스톡마켓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그냥 저희가 평범한 마트에서 살 수 있는 그래서 스톡마켓이라고 해서 현물 거래를 우리는 주식시장에서 일반 거래라고 표현을 합니다. 신용 거래. 자 물건을 먼저 받고요. 돈은 나중에 주는 거죠. 그죠? 이게 우리는 바로 뭐예요? 외상 거래라고 합니다. 외상 거래라고 합니다. 제가 사회 초년생 시절을 지금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 동화그룹 모 회사 동화건설에서 재무관리팀에서 회계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신용 거래가요. 물건을 먼저 받고 돈은 나중에 주되 나중에 줄 회사가 B라고 가정을 해서 A라는 회사에서 B라는 회사가 물건을 먼저 받았죠. 돈은 나중에 줄게. 물건 먼저 주세요. 이거를 외주 업체에 따른 신용 거래 외상 거래라고 장부상에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기서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격리상 격리 장부상 재무구조와 손익계산서를 봤을 때 B라는 회사가 예를 들어서 부도 또는 상장 폐지가 되면요. 이 회사의 리스크가 A라는 회사의 부채로 그대로 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제가 기업 공시를 계속 보시라는 이유가 바로 이 문제거든요. 또 하나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게 A와 B라는 회사의 상호적인 신용 거래가 있었습니다. 신용 거래가 있었는데 B라는 회사는 지금 돈이 없어 어음으로 결제를 할게 해서 A라는 회사한테 물건을 다 받습니다. 그래서 또 C라는 회사에다가 물건을 공급을 하겠죠. 이런 사태가 언제 있었냐면 IMF가 있었고요. 가까운 날짜에는 2008년도 리몬브로스 사태가 있어서 줄도산이 됐던 상태가 있었고요. 2008년도 10월에 리몬브로스 사태가 왔을 때요. 심지어 코스닥 업체 중에 10억짜리 20억짜리 매물이 나왔었고 그때 당시에 상장 폐지가 된 회사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용 거래가 너무 많이 있었다는 얘기죠. 현물은 우리가 시장자분과 제가 A라는 주식을 4989 오르면 4989 수익 구조가 가요. 그런데 이 신용 거래는 주식 시장에서는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나올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는지 아세요? 공매도랑 좀 비슷한 개념이죠. 공매도가 뭐예요? 주식이 내리는 거를 예상을 하고 증권사에서 주식을 먼저 빌려다가 매도를 하고 나중에 주가가 다시 오르면 되갚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런 거를 우리는 신용 거래라고 합니다. 공매도와 약간 비슷한 개념인데 이 부분을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시고 오늘 첫 선물 강의니까 좀 가볍게 인식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B라는 회사가 C라는 회사의 물건을 공급을 하기 위해서 A라는 회사한테 외상 거래를 했을 때 B라는 회사가 또 C라는 회사가 B라는 회사한테 자금을 공급을 못하고 어미 부도가 나잖아요. 줄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주식시장에서 신용 거래를 하는 기업들을 잘 체크를 하시고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렸듯이 재무구조도 차트도 중요하지만 꼭 우리 주린이 시청자분들 체크를 해달라고 한 게 바로 이런 신용 거래 개념이기 때문에 꼭 한번 머릿속에 기억해 주십시오. 현물 거래 말 그대로 돈을 먼저 주고 물건을 나중에 받은 선매매 후물건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돈을 먼저 줬어요. 물건을 나중에 받을게 라는 거래예요. 이것도 하나의 우리가 그냥 현물 거래로 인식을 하는데 이거는 선매매 후물건은 이런 것들이 바로 선물 선물 거래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준비한 자료를 보시고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방금 그래서 선물에서 미래에 정해진 일정 시점에 주식을 사고 판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우리가 TV에서 보시는 시청자분들 자 여기까지만 메모하시고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제가 차트를 다시 바로 넘길게요. 선물 거래 돈을 먼저 주고 물건은 나중에 받는다고 했죠. 자 그래서 선물을 계약을 합니다. 1월 5일날 기아차 삼성전자를 3월 두 번째 목요일까지 나는 무조건 올라갈 걸로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이걸 왠걸 악재가 발생이 돼서 3월달에 2월부터 3월달까지 폭락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돈을 먼저 주고 나중에 물건을 받기로 했는데 손실을 보더라도 무조건 이 부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받으셔야 돼요. 자 한 가지 여기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전에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네델란드의 튤립 버블 경제 용어라고도 말씀드렸죠. 그럼 우리나라는 농업시대였습니다. 60년대까지도 거의 농업 지금도 우리나라는 친환경 농업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의 벼농사 배추농사 등등 많이 지금 도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었을 때 강원도 평창에 배추밭이 있다고 하시죠. 그런데 어느 노량진 청가물 시장에 돈 많으신 A라는 사장님이 대관령을 갑니다. 뭘 사러 상품인 배추를 사러 갑니다. 자 2020년에 배추가 호황이 됐어요. 장사가 너무 잘 돼서 올해도 21년에도 김장이 너무 잘 될 것 같아요. 배추농사가 배추가 잘 팔릴 것 같아요. 그래서 A라는 사장님이 대관령을 딱 갔어요. 배추를 보러 야 너무 잘 됐어. 그래서 이거를 밧대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밧대기를 2만평이든 3만평이는 다 삽니다. 사는데 이분은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1차적으로 계약금을 주죠. 그러면 이만큼 평당 배추가 매포기가 있는 걸로 가정을 해서 2만평 3만평에 대한 금액을 책정을 한 다음에 계약금을 주고 중도금을 주고요. 나머지 잔금을 치릅니다. 이게 바로 선물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어요. 너나 할 거 없이 배추가 잘 되니까 저쪽 땅끝마을 해남에도 바람을 맞은 배추가 소문이 좋아가지고 너나 할 거 없이 너무 잘 팔려요. 그러다 보니까 2020년에 비해서 2021년에 배춧값이 하락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2020년에 잘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배추 농사를 짓는 이 농부는 A라는 사장님한테 이만큼의 가격을 붙입니다. 그래도 A라는 이 사장은 가격이 2021년에 폭락을 해도요. 이 가격을 그만큼 지불을 하고 배추를 다 걷어들여서 농수산물 시장에 다 풀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선물의 개념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저 20살 때 논산에서 딸기밭 밭대기 같은 거 하죠. 하우스잖아요. 그럼 몇 동에 얼마씩 계약을 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때 당시에 선거가 있었으면요. 4월 달에 선거가 있었으면 어르신들이 그때는 조금씩 들였던 게 있었나 봐요. 정말 잘 됐어요. 그런데 그 해에 또 가서 딸기 농사를 할 때 보면 그 다음 날은 그 가격대로 그 해에 계약을 하더라도 그 다음 해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갑자기 딸기가 너 낳을 것 없이 생산을 하다 보니까 가격이 폭락이 돼요. 그게 바로 선물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시간에도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1800년도 중반부터 영국의 산업혁명이 이뤄지면서 각 나라마다 뭐가 있어야 돼요. 공급을 할 수 있는 원자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카고 미국에서 시카고 선물거래소가 1800년도 후반에 생겼지만 그 앞서 1870년대 60년대에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일본에서 쌀을 가지고 선물거래가 있었다. 그게 바로 뭐냐? 오늘 오늘 4kg짜리 쌀이 4kg짜리 쌀이 2만원을 가정을 한다고 쳤을 때 이게 그 다음 달 그죠? 5월 9일날 오늘이 4월 9일이니까 5월 9일날에도 2만천원까지는 되겠지.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아냐 5월 9일날 19,000원까지 갈 거야 해서 미리 계약을 하고 인수와 인도 조건을 갖고 하는 게 바로 선물거래입니다. 그래서 현물거래는 주식 스톡마켓이라고 하고요. 신용거래는 제가 지금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게 외상거래이기 때문에 기업에 뭐가 있다? 부채가 있을 수 있고 수익구조가 나올 수 있는 재무구조가 올 수 있는 신용거래가 있다라는 거를 꼭 암기를 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논거고 선물거래에서는 돈을 먼저 주고 물건은 나중에 받는 인도거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서 복잡하게 국내 선물은 한 틱당 15,000원이에요. 12,000원이에요. 그리고 나스타 같은 경우는 한 틱당 5불이에요. 이렇게 해서 그거 개념적인 거를 설명하기보다는 우리가 보다 선물을 이해를 하고 하자는 얘기예요. 이해. 그래서 선물 때문에 코스피 지수가 더 하락을 하고 올라가고 그런 모습들이 연출되는 모습들을 더 많이 우리 시청자 분들은 보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물이 왜 굉장히 중요한가가 바로 키포인트거든요. 선물 정말 이렇게 책을 보고도 너무 어려워요. 그게 용어가 많아서 그래요. 용어가 베이시스가 어떻고 또 뭐가 어떻고 이런 전문적인 용어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러지 말고 어떤 분들은 그러죠. 야 선물 뭐 어려워? 그냥 분봉 보고 그냥 단타 쳐. 국내 선물 한 틱에 12,500원 15,000원인데 옵션도 틱당 5,000원인데 그냥 속된 말로 그냥 돈 이만큼 먹고 나오지 이만큼만 먹고 나오지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사실 그것도 정답이에요. 요즘같이 변동성이나 박스건 매매를 하실 때는 코스피 선물지수 가지고 단기적으로 접근을 해도 나쁘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바로 이런 용이함 때문입니다. 미리 내가 돈을 주고 상승장으로 투자를 했는데 하락이 나오면 더 문제가 크기 때문에 또 어떤 분들은 하락으로 투자를 했는데 상승장이 오면 그만큼 갭에 대한 손실이 커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접근을 해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그래서 앞으로 이런 내용적인 거는 제가 항상 제 노란톡방에 우리 시청자분들 들어오셔서 이런 걸 딱 놓고 본다고 하면 저 김선술 전문가가 제 노란톡방에 항상 정말 차트 종목 관심주 많이 보여드리잖아요. 그동안에 수익도 많이 났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시청자분들과 이 선물의 개념을 가져야 현물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걸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토대로 차트를 보면서 왜 중요한지를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항상 금요일 날 방송을 하는데 수요일 날 오전에 마감을 하고 우리 PD님께 원고를 보내드려야 돼요. 수요일 건데 자 제가 차트는 어떤 거든 똑같아요. 그런데 선물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2천 개 회사를 안 봐도 돼요. 주식시장에 2천 개 가까운 회사를 안 보시고 그냥 선물 차트 하나만 보셔도 공부 안 하셔도 돼요. 아휴 삼성전자가 외국인들이 얼마나 지분을 가지고 있지 기아차는 오늘 누가 숙매수 있지 그런 거에 정말 싫어하시는 분들은 선물 차트만 보고 매매를 하십니다. 거래를 하십니다. 저는 오히려 단순 지표로 봤을 때는 선물처럼 인간이 만들어낸 최고의 재테크가 없다고 말씀드린 게 바로 이런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화면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손절 구간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신다면요. 5일 이동평균선은 제가 늘 언제나 항상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10일 20일 이평선 하향이 이탈시 무조건 선물 차트든 주식 차트든 비트코인이든 해외 선물 나스닥 차트든 항상 우리 시청자분들은 저하고 똑같이 5일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캔들이 안착을 주가가 하는지 자 오스코텍 보시잖아요. 증명됐잖아요. 후성 증명됐잖아요. 그동안에 제가 드렸던 노란톡방의 관심료들은 그 이상의 수익이 같고 특히 요즘 최근에 저도 기분이 좋은 게 보성파우텍 가지고 정말 큰 수익을 보셨던 우리 시청자분 한 분께서 저한테 피처 선물이 아닌 기프트 선물을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패턴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자는 얘기예요. 자 항상 이게 주식차트라고 설명을 딱 드리면 추세는 눌림복 차트에서 N자 파동이 나옵니다. 그동안에 저랑 공부했던 N자 파동이 한번 나오죠. 그 다음에 박스건이 나옵니다. 자 우리 박스건 매매도 공부했죠. 그러다가 저항을 돌파하면서 다시 파동은 완바닥 원형바닥 경우로 놓고 패턴은 나옵니다. 항상 M자와 W자는 어떻게 반복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M자가 생기면 저항 W자가 생기면 지지 그래서 이 박스건 매매에서는 항상 M자와 W자가 계속 구간이 반복이 되고 어느 날 어느 날 저항선이 정고점을 돌파를 하는 시점에서는 반드시 상향 돌파를 하되 갭이 생기면 이 갭자리는 항상 메꾸는 성질이 있다. 그래서 항상 차트의 성질 중에서는 갭을 항상 조심하라. 갭자리들 항상 메꾼다. 이게 우리 시청자분들 가장 큰 숙제예요. 요즘 연일 대원미디어 우리기술투자 하나 투자증권 계속 연일 올라갔죠. 그게 뭐예요. 비트코인 테마주로 인해서 많이 올라갔죠. 그러다 보니까 갭자리를 언젠가는 메꿀 텐데 진양산업 보세요. 정치 테마주로 오르다가 이제는 어느정도 변곡점이 오다 보니까 쭉 빠집니다. 항상 그래서 급등주는 빠져요. 하지만 국내 선물은요. 100틱 이상을 올리고나 내리질 못합니다. 이건 규제가 돼 있습니다. 하지만 나스닥 시장에서는 안 그래요. 언제 얼만큼 내릴지도 모르고 언제 얼만큼 오를지도 몰라요. 그래서 선물이 가장 용이할 게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갭자리 구간을 언젠가는 메꾸면서 이 기준선에서 맞춰가서 대응 전략을 하시면 차트에서 딱 보세요. 항상 추세는 어느 곡점으로 가든 살아있습니다. 어느정도 정점에 오고 이거 갭이잖아요. 이 자리 갭 안 메꿀 것 같습니까? 3000포인트 밀리잖아요. 이 자리 갭자리 밀립니다. 3100 밀리면 이게 지금 코스피 지수가 3110포인트 정도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선물지수 427과 3100포인트가 지금 맞물리는 현상인데 이 자리 갭자리 밀리잖아요. 한 419까지 밀리면 3100선 밀립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그냥 개념적으로 보지 마시고 지수 플러스 선물 지수를 같이 숫자를 보라고 했어요. 코스피 지수가 3000포인트일 때 선물지수가 400이냐 410이냐를 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런 갭자리를 메꾸냐 못 메꾸냐 에 따른 시청자분들의 숙제가 있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반드시 3100선을 밀잖아요. 이 자리 다 메꿔요. 그래서 항상 갭이 무서운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주식시장에서 갭 상승하면서 올라가는 상황과 보시면 어떻게 돼요? 갭하라 가면서 메꾸면서 다 보였잖아요. 에이전 프로바이오 세원 다 확인하셨잖아요. 그래서 갭자리 항상 선물 차트에서도 상승은 상승이 돼 저항과 지지를 놓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5일 이동평균선에서 11과 21선을 기준으로 딱 놓고 볼 때는 하향이탈 시에는 무조건 손절과 매도를 다시 바꿔야 된다. 이걸 개념적으로 아셔야 되고요. 정고점을 돌파를 못하는 선물 차트에서 정고점을 돌파를 못하는 시그널이 나오면요. 매도로 보십시오. 즉 하향이탈하는 쪽으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5일성 하락시 은봉이 나오면서 여기다가 뭐예요. 투자가 돼야 되는 거죠. 이 구간에서 이 구간에서 투자가 되면 이만큼의 시청자분들은 수익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누군가는 여기서 매수를 했으면 상승장에서 지정한 가격에 날짜에 꼭 정리를 안 하고 그냥 나는 단기적으로 갈 거야. 여기서 샀는데 올라갈 거야. 더 올라갈 거야. 하지만 갑자기 갭상승 쭉 나오니까 김서절 전문가가 갭 조심하래. 일단 한번 나오자. 어느 정도 수익이 나왔으면. 그러다 보니까 더 갔네. 그런데 이게 자꾸 여기서 왜 은봉이 생기지. 5일선에서 은봉이 생기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추세가 또 하락추세인가. 매도를 걸어서 그럼 또 이만큼에 대한 수익구조가 나오죠. 앞서 말씀드리는 대로 선물의 가장 큰 특징은 양방향 매매다. 위로도 수익. 아래로도 수익. 그렇기 때문에 포지션을 잘 볼 때 항상 기준선이 모아야 된다. 5일선을 놓고요. 자 오늘 숙제입니다. 주말에 항상 저는 HTS 1시간씩만 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HTS 선물 차트를 놓고 보실 때 저는 대신증권 차트를 보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은 다 골고루 쓰시니까 3분봉을 놓으세요. 자 그리고 차트에 3일선을 놓으시고 5일선을 놓으시고요. 10일선을 놓으십시오. 단기 트레이딩 하실 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나는 정말 누가 뭐라고 해도 초단타 스케퍼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60틱 60틱과 120틱 차트를 놓고 똑같이 설정을 해놓고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까지 주식 차트에서 보지 못한 5일 이동평균선에 대한 숙제가 3분봉과 120틱에 다 보실 겁니다. 그리고 인증샷 찍어서 제 노란톱방에 올려놓으십시오. 왜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숙제가 굉장히 필요하세요. 말씀드렸죠. 타 전문가들이 얼마의 매수에 얼마의 파세요라는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 하지 말자고 내 스스로 찾자고요. 아시겠죠. 저는 지금 1분 차트를 놨습니다. 그대로 주린이 기초적인 우리 주린이께 5일 10일 20일만 딱 놨습니다. 제 차트에 검정색이 5일선이고요. 지금 11선이 적색 그리고 21선이 연두색입니다. 주식도 똑같고 선물도 똑같고 단 선물 차트를 먼저 공부를 하시면요. 주식 차트는 1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지지와 패턴만 어느 정도 머릿속에 인지가 되면 쉽게 대응 전략을 구사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게 바로 이 차트 기법에 숨겨진 선물 차트거든요. 어느 정도 박스건을 돌파하는 구간에서는 항상 뭐가 나온다? 주식 차트도 그동안에 저랑 13강까지 13주차 동안 공부했을 때 뭐가 나온다? 박스건을 돌파하고 우상향이 나올 때는 2평선이 밀집이 된다. 그동안에 확인을 100% 확인을 하셨습니다. 자 5일선이 11선을 돌파하고 5일선이 21선을 돌파하고 11선이 21선을 돌파하는 구간이 바로 이 자리예요. 그래서 나는 선물 한계약을 놓고 상승으로 가는 곳에 인도 인수를 받을 거야. 나는 여기가 기아차 삼성전자 현대차 오리온이 이만큼까지 올라갈 거야 라는 쪽에다가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수익 구조가 나왔죠. 바로 뭐 2평선 밀집 구간 이거는 주식하고도 동일합니다. 단기 매매에서도 그리고 어느 정도 2평선이 무너질 때 1분 차트에서도 뭐가 나와요? 5일선에 꺾이는 자리에서 은봉 차트가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뭘 해야 돼요? 나는 지금 삼성전자가 하락으로 갈 거야 라는 쪽에다가 하락으로 투자를 합니다. 자 한 틱당 12,500원이죠. 이걸 계산을 보면요. 매틱이 내려갔어요. 여기 구조만 한 20만원 30만원 돈 나왔겠네요. 우리 수익 구조. 그럼 이런 식으로 포지션만 놓고 증거금이 선물 증거금이 굉장히 비싸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증거금만 놓고 주식 플러스 투자 대비를 본다면 하루에 그냥 손절가 20, 30 정도 잡고 하루에 그냥 나는 20만원 30만원 벌 거야 하시는 분들은 21만 곱해보세요. 그냥 400, 500 정도는 선물 가지고도 충분히 투자성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자꾸 선물하면 집안이 뭐가 된다 뭐가 된다 자꾸 이렇게 주변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실체를 보면 실체를 보면 정말 어려운 게 없어요. 왜? 차트잖아요. 항상 5일선 꺾이는 자리 5일선 꺾이는 자리 골든 크로스 나오는 자리 제 노량톡방에 계시는 우리 필명 쓰시는 끝에 옥자 쓰시는 우리 그분도 저랑 대화를 좀 하다 보니까 크게 연배는 저보다는 좀 있겠지만 여성 여사님이 선물을 하세요. 해외 선물을 전 깜짝 놀랐어요. 이 해외 선물을 하려면요. 이게 이게 잘 움직여야 돼요. 마우스 딱딱딱딱 그런데 잘 하신대요. 자기 목표는 하루에 10에서 20만 원만 그냥 수익만 가면 자기는 그냥 더 바랄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말씀드렸어요. 욕심인지라. 여기서 여기서 내려가다가 더 하락을 하겠지. 그러면 이 구간이 지지선이 됩니다. 정확히 지지선을 받쳐놓고 또 박스건을 만들죠. 그럴 때 얘는 다시 상향을 했습니다. 이게 수요일 차트니까 종가를 보면 이만큼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요. 여기서 지지를 받쳐놓고 어느 정도 턴어라운드가 될 때는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무조건 포지션 정리를 하셔야 돼요. 아니면 끝까지 그걸 놓고 만기일 때까지 기다리시든지 아니면 그 다음 날 일주일 뒤로 바라보셔야 되는데 단기 매매를 특히 하시는 우리 스켈퍼들 초단타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항상 지지화 저항 그리고 추세가 갈 때 어떠한 그림이 나오는지 엘리어트 파동 아직까지는 제가 설명을 안 드렸지만 그거는 저는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에서 엘리어트 파동 이론은 안 할 겁니다. 너무 기술적이나 과학적 내용이 많기 때문에 좀 더 헷갈리기 때문에 그냥 저는 단순하게 엔자 파동 원형 항아리 파동 V자 파동 이것만 알면 돼요. 우리 주린이 시청자분들은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걸 다 일일이 안 할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차트 매매를 가지고 나스닥 해외 선물 차트를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인데 제가 앞으로 이런 공부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는 거를 총괄적으로 다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나스닥 해외 선물 이 차트는요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 생소하실 겁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 시청자분들은 어디 가서 보기 어려우실 거예요. 저는 근데 이 차트를 지금 보고 있어요. 제 아시는 지인분이 이 차트를 만드셨는데 적중률이 85% 가까이 되더라고요. 이 평선하고 어느 정도 다 수렴을 다 차트에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이 하늘색 보이시죠? 그리고 이 하늘색 보이실 겁니다. 어찌라 차트를 잘 만들었는지 나스닥 해외 선물 하늘색이 하늘색이 오일선에서 은봉이 생기니까 이 하늘색이 직각이 생기는 게 매도 신호를 준 거예요. 하락 방향으로 하락 방향으로 투자를 해라. 그리고 오일선이 오일선에 캔들이 안 차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늘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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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오르면서 매수 신호를 줬습니다. 바이 투자를 해라. 여기에다가 사실 나스닥도 만기일에만 정리를 하면 돼요. 그런데 최근에 2월 초순인가요? 나스닥이 만사천 만사천 간다고 했는데 나스닥 선물이 기술지 100이 거짓말 안 치고 만삼천 구백 딱 찍고 만이천이백까지 최근에 국채금리 때문에 빠졌습니다. 그럼 거기에 하락으로 예상을 앓고 투자한 사람들은 수천만 원 수억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최근까지 기술주들이 올랐기 때문에 또 수천만 원 수억의 수익 구조가 갔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만한 돈도 없고 그만한 또 이 새가슴이라 그 정도까지 없기 때문에 이 차트에 의존을 해서 하루하루 단일가 매매를 하는데 정말 시그널이 잘 맞아요. 매수하고 매도하고 너무 잘 맞더라고요. 저는 항상 그 기준선을 저는 항상 5일선으로 놓잖아요. 단기 매매를 하실 때 3일선도 사실은 필요하지만 3일선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주가의 안착성을 보기 위해서는 5일선이 항상 기준이 되고 그 다음에 5일선과 20일 사이에 10일 이동평균선을 꼭 설정을 해놓으십시오. 그거는 5일선이 이만큼 가는데 21선이 이만큼 뒤따라 갈 거고 11선이 중간쯤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5 10 21선이 나란히 움직이는지 그 다음에 선물차트 1분봉이든 3분봉이든 60 120 티키를 놓고 그 다음에 본인이 보유하고 계시는 종목을 두 개를 놓고 차트를 딱 놓고 딱 봤을 때 선물차트를 놓고 보면요. 주식차트는 진짜 1도 어렵지 않아요. 아 왜 저 전문가가 팁이 나와가지고 왜 5일선의 은봉이 생겼을 때 매도를 하고 왜 5일선 위에 골든크로스가 나올 때 매수를 하라는 건지 딱 선물차트를 보시잖아요. 정말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식차트를 공부를 시켜드릴 때 종목상담에서 삼성전자가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해서 지지와 저항을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항상 저는 강의를 할 때 선물차트를 놓고 먼저 가장 기본적인 데이트 트레이닝을 항상 공부를 시키고 있어요. 저 예전에 우리 회원님들한테도 죄송합니다. 시청자분들께 그런데 이런 추세 항상 있잖아요. 하락추세 상승추세 그리고 지난번에 공부했던 패턴 쌍바닥 쌍바닥 찍고 쌍바닥 두 번째 저점이 뭐다? 왕바닥보다 앞으로 밀리지 않으면 뭐가 된다? 일단은 매수 시점이 2대 5일 선에서 뭐가 나와야 된다? 골든크로스가 나와야 된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는 뭐가 나오겠죠? 데드크로스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차트들이 우리 시청자분들께는 항상 중요한 대목으로 있습니다. 지금은 나스닥 선물 120 차트를 한번 보시자고요. 똑같아요. 설정은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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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 매수 매수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과거 데이터이기 때문에 저 전문가 과거 데이터 과거 데이터 놓고 누구나 다 설명할 수 있는 거 저게 뭐야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 노란톡방에서는 그동안에 미래축과 예측까지 저는 거의 90% 다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나스닥 차트를 놓고 보시면요. 우리나라 시간이 이제 미국이 썸머타임이 시작될 계좌민에 우리나라 밤 10시 반에 뉴욕 증시가 시작을 합니다. 그럼 그때요. 이거 차트 놓고 보시잖아요. 정말 요동을 칩니다. 0.001 초 단위까지도 셀 수 없을 정도로 어쩔 때는 매매창에 매매가 안 돼요. 너무 빨라가지고 그렇게 그 외국인들은 프로그램 매매죠. 기계 매매를 하고 있어요. 자동 프로그램 매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쫓아가지 말고 어느 정도의 포지션만 놓고 선물 차트를 보면 왜 주식 차트랑 연결이 되는 거죠. 현물 차트를 놓고 우리는 선물을 공부를 그동안에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선물 차트를 놓고 현물을 공부를 하자는 거예요. 선물 차트를 놓고 기아차 삼성전자 차트를 공부를 하시면 진짜 눈이 번쩍 신봉수 아버지가 정말 눈이 번쩍 뜰 것처럼 진짜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꼭 차트 한번 보시면서 도대체 선물이 뭐예요? 이렇게 저한테 질문하실 때 제가 강의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차트 한번 보세요. 진짜 선물 차트 1분봉 3분봉 10분봉 30분봉 보시고 이런 구간 보자는 거예요. 은봉이 생기는 오일선 골든크로스가 나오는 오일선에서 데이트 트레이닝 이걸 보시자는 거예요. 이만큼 먹으면 100만 원 구간이에요. 이만큼 먹잖아요. 200만 원 100만 원 구간이에요. 선물은 한 팩당 5불입니다. 지금 환율이 1120원 정도 되나요? 그러면 한 팩당 5,800원 그 정도 꼴 나오겠네요. 그런데 워낙에 움직이기 때문에 해외 선물에서 1에서 2로 가기 위해서는요. 0.25씩 움직입니다. 그래서 1에서 2로 가려면 4개가 움직여야 돼요. 한 팩당 5,800원 꼴이니까 그냥 6,000원씩 잡자고요. 수수료까지. 6,4 24 24,000원 꼴에 1에서 2로 가려면 이 정도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구간에서 이만큼 먹으면 정말 진짜 이게 큰 수육이 나와요. 하지만 항상 변동이 크기 때문에 손절가는 항상 정해놓더라는 거. 저도 돈도 많이 잃어봤고 벌어도 봤어요. 그런데 항상 자기의 손절 철학만 있으면 이런 구간에서 사람만 남을 수 있는 게 바로 뭐다? 이동평균선 데이티 트레이닝 기법이다. 항상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차트 정말 대단한 차트예요. 저는 이 하늘색 기준으로 해가지고 5일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보면서 어떤 매매 기법을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선물의 어떤 개념적인 저는 장기 투자에 배출을 언제 이렇게 해서 살 거야 팔 거야 이런 개념보다는 저는 단타 데이티 트레이닝을 좀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5일 이동평균선 10일 이동평균선 이것만 체크하세요. 진짜 어렵지 않아요. 저는 이 자리에서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이 자리에서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 분들 다시 한번 좀 돌아가서 좀 말씀을 드리면 항상 만기일 만기일 되기 전에도 물량은 항상 팔 수 있고 그 다음에 현물거래와 이 신용거래는 재무구조에 반영이 된다. 좀 죄송합니다. 여기가 이제 선물거래인데 이 세 개 구분만 정확히 우리가 이해를 하신다고 하면 우리 시청자 분들 정말 어려울 게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시간이 다 됐는데 제가 주말에도 노란톡방에 선물차트 이렇게 올려드리면서 어느 정도 제가 정리할 구간이 있으면 정리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또 이제 이슈 될 만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다 보고 할 텐데 한 가지 좀 여기서 깊은 소식 하나 제 자랑 하나 좀 하고 갈 건데 제가 오늘 출판사하고 계약을 했어요. 7월 달에 책이 좀 나올 텐데 그때는 지금 이제 그런 내용적인 부분은 나중에 제가 잘해서 정리하면서 이동평균선 지지선 정리를 잘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노란톡방에 오셔가지고 그동안 1강부터 14강까지 본 이동평균선 지지선 저항 또 특히 추세 패턴 공부 꼭 해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시장보다는 더 강하게 살 수 있고 다음 주 이슈 미국의 파워리장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꼭 체크하시면서 지켜보시면 오히려 지금보다 수익구조가 많이 갈 테니까 저는 다음 주에 좀 더 세부적인 선물 구조를 가지고 다시 다음 주에 이 시간에 꼭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 주말 편히 보내시고 가족과 좋은 곳에 나들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철 전문가였습니다 다음 주에